건강보험공단이 급속한 돌봄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2024년 장기 요양정책 포럼을 오늘 원주에서 열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과 향후 과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장기 요양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현황과 운영성과, 환계점과 극복 방향을 설명하고,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의 체계 속에 공단의 역할을 조망했습니다. 토론회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패널이 참여해 지난 3월 관련법 제정에 따른 장기 요양보험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